안녕 저의 첫 선거, 팬상 황일입니다 오늘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즐거운 시간 보냈습니다 아, 끝났어요 끝났어요 와, 너무 예쁘다 이스라엘 네 네 원래 저번주 음악중심 때 팬미팅하고 티셔츠를 나눠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팬사 할 때 팬들에게 티셔츠도 나눠줄까 하는 생각하다가 토너로이드 더 좋아하시지 않을까 좋아해요 같이 먹나요? 작은 선물 큰 선물이죠 감사합니다 같이 켜주세요 당연하죠 댄스 어땠어요 너무 좋았어요 완전 최고 혼자니까, 어색하니까 말씀 많이 많이 걸어주세요 네, 알겠어요 궁금한 것도 좀 물어보고 그러세요 언니들 없으니까 거둬네요 그냥 보고 싶긴 하네요 추석 추석 때 뭐 할 거예요? 추석 추석 이제 스케줄이 없어서 아 집에서 쉴 것 같습니다 네 네 철에 상처 왜 나왔어요? 아니 이거 말씀하신 거예요 그거 말고 아 아 아 거기 네 상처가 왔어요 전문도 갔다 왔어요 아 아 진짜요? 그럼 그럼 문제가 없습니다 괜찮은지 오세요 네 네 마마 보고하시 보동쇼만 마마분이 보고하시 보동쇼만 마마 마마 이제 배자취 아 선우 전우 usa 메바를 희め 네 어 금방 또 촬영 있을 거라서 집에 안 가기로 했어요 네 이번에 이번에 제 앨범에 다양한 컨셉 당했잖아요 네 뭐가 제일 좋아요? 잘하는거에요 그런 줄 알았어 그러면 도전했으면 좋게 하는 컨셉 그런게 있어요? 도전했으면 네 일단 하고 싶은거 이번 앨범 하면서 많이 한거 같은데 또다시 생각해볼께요 좋아요 저희 트와이스의 활동이 있으니까 고소했어요 트와이스 나 나 진짜요? 네 30년만 알고 있어요 네 트와이스 어 뭐 있을겁니다 기대할게요 네 저희는 이제 뭔가 항상 뭐 준비하고 있으니까 정말로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네 네 방미 혹시 뭐 지시고 왔어요? 네 네 긴장해서 왔어요 긴장해서 왔어요 긴장해서 왔어요 긴장해서 왔어요 긴장해서 왔어요 네 네 네 네 수고하시면 안 돼요 네 또 궁금한거 없어요? 왜 이렇게 예쁠까요? 왜 이렇게 예쁠까요? 모텔 미녀랑 바람 모델 위상 파란색 드레스가 좋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는 바디 수트라고 해야 되나? 제가 SNS에도 사진 올렸는데 치마 이렇게 입을 입어서 올린 사진이 있었거든요 파란색깔 빵작걸리는 거 그게 인기가요였나? 잘 어울렸어요 네 무슨 차량인지 아시죠? 네 아마도 이 차량도 좋았고 네 아 음 너무 자연스럽게 물어보신 거 아니에요? 당연히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10번은 할 수 있지만 오 힌트 힌트? 네 힌트 주기가 너무 어려운데 주면은 너무 티가 나 어 여전히 올림픽이랑 관련된 그런 거 오 운동도? 아 아닌데? 아 뭐라고 좀 할게요 아니야 그런 거 아니라고 뭐가 있어요? 그 음원법 어떤 무대가 제일 컸던 것 같아요? 음원법 음원법 저는 마지막 때 너무 좋더라고요 쯔위를 응원해 쯔위를 생각해 사랑해 쯔위를 사랑해 네 오 네 그렇습니다 아니 아 뭐였지 헤어지자고 넌 누군데 오 네 where John 그래서 패스트じ کہ 첫 분석 sure 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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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아졌어 아멘 아멘 궁금한거 끝났습니까? 아니요 아니요 네 말씀하세요 아까 국밥을 추천해드렸는데 근데 날씨도 아직 덥죠? 네 네 이거 좀 싫어하실 수도 있으니까 국밥이 싫으시면 랩명을 드세요 랩명 저는 장어 먹을까요? 장어 덮밥 먹고 싶네요 아 이 노래 나오니까 갑자기 에피소드 생각이 났는데 제가 이 녹음을 하면서 하다가 진짜 뭔가 못하게 너무 웃겨서 못하게 했었거든요 왠지 알아요? 잘 들어보시면 약간 코 굽는 부분 있어요 이게 제가 직접 녹음을 했는데 너무 이어폰으로 잘 들어와서 진짜 너무 웃겼어서 멈출 수가 없어서 녹음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아이디어를 누가 냈어요? 아이디어를 누가 냈어요? 아이디어를 이제 이 곡을 잡고 해주시는 분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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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씀하세요 네 네 네 네 네 네 아 강아지 아 강아지 맞네 엄청 많다 네 코끼리 너무 귀여워 코끼리 마음에 들어요? 얘 뭐야? 귀여워 귀여워 코끼리 코에 팔찌 있어요? 고양이랑 강아지 칼에 끼는거죠 귀여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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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게 고양이에요 뉘은 Rom 이런걸 원스톱 어디서 구하실거에요? 열심히 와 기타도 있어요? ười 귀여워 요 ig 병원 tw screen 아이고 고민 중 엄마 여기 있어 고민 중 모르시는 분도 계시나요? 얘기 안 한지 오래 됐는데 고민 중 다 알아요? 네 대관 있어요? 아 고민 중 이건 모르겠어요 싫죠 고민 중 찾습니다 왕관? 왕관? 여기 있다 여왕미입니다 여왕미 여왕미 잘 썼어요? 네 여왕미 여기서 오 오 너무 예쁘다 여긴 미인들이 웃음 잘하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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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제가 이라는 띄蝶의 띄 이 사람 아가 네. 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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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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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love her, we love her 너무 예쁜다 와 이거는 만들었어요 구매하셨어요 이런 것도 파는 거예요? 슬퍼 누구야?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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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우리 때 이렇게 생겼습니다 귀여워요 똑같아요? 네 그리로 봤어요 네 역시 앙탈이 잘생겼어 아잉 우리 때 네 파이팅 파이팅 잘하고 있구요 파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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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고 나무담 너무 귀여워 왜 이렇게 귀여워 댄스 봤죠? 제가 남은 앨범 손톱 관리해주는 것 같아요 너무 잘하는데 교복이 있는데 교복이 있는데 교복이 있는데 g Fatal TV 어디가 아프신건가요?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아파요 주의를 봤는데 내 마음이 아파요? 심킹해서요. 심킹해서요. 그건 어쩔 수 없네요. 계속 아프셔야겠어요. 네, 계속 아프세요. 의사. 여기 직업이 의사이신 분 없으시겠죠? 없으시네. 쯔위를 너무 좋아해서 고민이에요. 고민이에요? 저를 좋아하는 게 왜 고민이에요? 응. 고르기의 상 np. 의사. 무슨 Grüße가. 오! 오! 오우 귀엽다 25 25 25 제가 좋아하는 숫자인 거 알죠 네 좋아하는 숫자의 좋아하는 숫자의 숫자인 나이에서 선로 데뷔할 수 있으니까 좋네요 여기도 좋아요 고마워 고마워 되나? 흥미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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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엽다 흥미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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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이번에 활동하면서 그래서 진짜 많은 분들이랑 같이 챌린지를 찍었어요 잘 보고 있어요 네 뭔가 다들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암호를 다 외우고 하는 게 네 오늘도 두 팀을 찍었고 파이팅을 찍었다 누구랑 같이 찍었어요? 오늘은 엘시트 미쉬의 이분들이랑 이런 거였어요 모델 못 봐요? 모델을 한번 보여드릴까요? 네 좋습니다 그럼 넌 넌 넌의 처음부터 한번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은 장르! 어! 어! 아!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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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어 고생했다 와 지쳤다 유현 좋은데 유현 유현 잘했어요 춤을 진짜 딱 세 번 엄청 빡세게 추면은 땀이 자나 아니에요 저 완전 유산소 운동입니다 네 오늘 어땠어요 다 좋았어요 네 네 에이템샤도 네 오시는 분 오시네요 많이 오시네요 네 또 mill вел relief 사모 설로우면 제가 То 설로우면 ential 어느 정도 어머 준비한 거는 한 2월 때쯤에 그래서 하고 싶어도 그냥 참고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 더블에 많이 스파했건데요 근데 그게 원수들이 그냥 대단한 것 같아요 노래 연습실에서 올린 사진 말씀하신 거 맞죠? 맞아요 그것도 사실 콘서트 가사지였거든요 근데 그걸 보시고만 설레라고 하시는데 신기했어요 서른 두번째 서른 두번째 파이팅 해볼게요 이번에 인터뷰랑 이런 예능은 되게 많이 나왔는데 그런 거 긴장 많이 됐을 텐데 연습을 많이 했어요? 그런 말 연습하기가 어려웠는데 그냥 좀 많이 봤어요 혼자 집에서 이런 저런 영상 유튜브를 많이 봤고요 완전 기억같이 되게 끌어왔어요 뭐가 재밌었어요? 아 재밌어요 그 남은일보 나온 것도 재밌었고 아 저도 그거 재밌었어요 라디오도 되게 재밌게 잘했어요 아 난 뭔가 혼자서 올해 제일 말 많이 하는 거 같아요 저런 거 같은데 작년에는 올해 말 하는 거에 반도 안 된 거 같은데 오늘 오늘도 정말 말 많이 하고 왔습니다 고생했어요 고생했어요 그래요? 많이 할게요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진짜 너무 감사하고요 라빵이도 원스 덕분에 잘 마무리한 거 같고 진짜 원스 아니었으면 저도 이런 연기를 낼 수가 없었을 거 같은데 네 또 이렇게 많이 응원해주고 있으니까 연기를 낼 수 있었던 거 같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그것도 멋진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파이팅 해볼게요 파이팅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오우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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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잠시만요 멋있었으니까 이런 귀여운 분이 어때요? 저기요? 진짜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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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본은 그냥 표현했죠 많이 주로 표현 네,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끝나야 될 것 같은데 진짜 너무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섹시 포즈 몇 개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얼른 집에 가서 밥도 드시고 제가 추천한 메뉴 장어 독밥도 있고 국밥 양고치 맛있는 거 드세요 주세요 네 고마워요 조심히 하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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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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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